이 띵기 터프 네, 이 띵기 터프 다이어트 히트를 즐겨서 띵기 터프 와, 이거 향이 너무 좋아 향이 굉장히 세지만 저의 얼굴이 더 큰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 얼굴보다 잘 여기 유미 어딨어? 탁구! 유미 어딨어? 누구야? 야오! 여기 어디야? 자, 이게 엘리웨이 핫팟 그렇지 레스토란트 레스토란트 내 집 옆에 집 옆에 선수입장 어떻게 하세요? 여기 뭐 추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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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기 한국인 김치 여기 좋은 게? 네 김치? 나는 김치 한 김치 한 김치 더 맛있게? 네 너희? 수기야키 1, 2 수기야키 수기야키는 달콤한 소유 딩기 토픔 뭐에요? 딩기 토프 아, 그 냄새 딱 내가 맛있게 안 맛있다 그럼 다음 주에 확인해 볼까요? 넌 추천해 볼까요? 정말 맛있어 그 맛은 어때요? 그 맛은 따로 뜨거워 근데 그 맛은 저희가 나누고 그리고 그 메뉴의 메뉴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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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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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그 사진을 봤어요 그 메뉴의 메뉴 맞나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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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와 너무 맛있어 와 몇몇 10분 와 다가가서 다가가서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아니야 자기 얼굴보단 작아 아 와 냄새가 근데 여기가 어 everything looks very clean and fresh look at cilantro it's like alive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fresh fresh 그래서 이제 중국류 그 워거탕이라고 그러나? 마라탕 오늘 오빠가 한 잔 살게 응 오늘 오빠가 한 잔 살게 아니 건빵 아니 왜 2샷 비비 세주완이야 세주완 오 오 이게 향이 굉장히 세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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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세주완 이게 뭐야 지금 피스워드 있고 여기가 이제 좋은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이 무제한 짐이랑 좀 틀리게 재료가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정신없지가 않고 그 밑에 그 불이 그 그 가스불이 안여가지고 오 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뭐라 쫀다 그러나? 오 이게 물에 담갔다 나온 고기인데도 텍스쳐가 와 먹어봐야겠지만 야야 이건 이 김치야 어헝 오 진짜 부대찌개다 이거 딱 보니까 야 칼꺼 부대찌개 어 오 나이스 튜마랜드 왜 이렇게 부드럽지? 몸통 어 오 대가리 야만인 먹방 됐다 오징어 왜 튜마랜드 안 했다 어헝 오징어 오징어가 이러고 한 사람은 10불이야 야 와 와 오 젓가락 오 젓가락 진짜 부드러워 음 아리에리아 아헝 아 튀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핫팟 오 오 맛있는 very delicious Korean 김치찌개 오 부대찌개 와 와 오 오예 she's got like brisket 오예 they're both hot 굉장히 세주 향이 세주 마라탕 향 스트로운 향이야 응 마라탕 향 오 괜찮다 이거 알차네 아주 I wanna 누드 오 당면이네 this one I like this 오케이 누드 first 음 음 요거는 세주안이니까 야 세주안 음 어 어때? how was it? 마라탕 향이 확 나 나 맞아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어 나는 혀가 얼얼해 자기야 향이 딱 있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니아 환장하시게 좋아하실 만큼 깨끗하다 아주 그치 이게 문제안이 아니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 고기 퀄리티 그래 음 맛있다 이거 소스? 오 소스에 찍 먹혀야 돼 약간 한국 그 창 소스 있죠 오 나이스 맛있겠다 음 음 오 예스 The white rice Your favorite 어 음 밥도 꼬들꼬들하니 꼬들꼬들밥 음 음 첫 트라이 아이템 여기다 먹어볼게 예스 예스 음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오 아 예 음 음 근데 날짜 떼왔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짜 짜잔 매추리알 매추 구구미 음 음 음 음 열 스프라이즈! 김치치다! 저 엑스트라 김치 시켰으니까 자 미국에 있는 중국 마라탕집에서 가지고 있는 김치의 맛 파파 플레이스 김치 써 굿! 그럼 다 뜯어 넣어야 맛있어 이거 우리 스타일 나 물어볼래 이거 어디? 어디서 만드는 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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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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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아지 정말 좋아할 것 같애. 이 두부가 무슨 두부지? 어때? 이거는 두꺼운 두부야. 냄새 있는 두부 있지? 취두부. 국물에 많이 희석됐어. 청국장... 정말? 청국장 스멜? 부담 안가는 냄새야. 오케이. 이거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게 잘 나간대잖아. 새우가... 맛있어? 아, 됐다. 피쉬볼. 피쉬볼 한번 트라이. 그 안에 굉장히 뜨거울껌? 그래? 그럼 식혀. 입에서... 두부에도 썸킹 투네. 이게 치두부. 마라탕? 요게 해줘? I think so. 메이비 약간 신맛이 나. 마라탕이야. 응.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요놈. 요 놈은 마라탕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약간 향을 좀... 약간 좀 아니다 싶으신 분은 요거 드시면. 월 돈고추. 이런 라멘 같은 거. 고추? 돈고추. 두낫고추? 예쓰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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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아, 오징어. 시그니처. 음. 맛있어. 좋았어. 어, I want the... It break it down. And the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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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쓰. 오, 예쓰. 혹시 죽조완은? I love this. 죽조완은 죽미. 에? 그게 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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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The more upgrade version. So, you have to like... But very spicy. 오, 마이갓.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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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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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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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김치가 맛있으니까. 쩍을. 서비스 이거까지 주셨어. 맹고 스무디. 되게 좋다. 맹고가 막 씹히지? 진짜 맛있어. 땡큐 스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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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응? 뭐야? 그냥 해? 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꽁짜야 꽁짜. 프리라고? 아리우게. 아리우게. 하냐 뭐해? 게임을 부르는거야? 게임을 부르는거야? 하하하하하하. 어퍼넨트에 가야 돼. 그리고. 오 쉣. 오 쉣? 넌 그냥 워낙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미야. Period. 슥. England. 요렇게 으는거 nominated? 하하하하, ५ Nations LGgren색.